프랜시스 바레트 비술사 다그린 수정구에 의한 소환 위도구 정리 수정구 또는 마법 거울 마법원 가슴에 대는 원패 마법지팡이 초향을 비우는 삼각 소환술은 어떠한 존재자를 소환하는 마법이다. 소환 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특정의 사람에게 특정의 장소에 출동하도록 명하는 것 을 의미해 영어의 서몬스에 상당한다. 현대게임이나 판타지에서는 마귀 등을 호출하는 것을 소환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많지만 아사마츠켄에 의하면 이것은 1983년 이후에 정의된 일본의 서양의식 마술 용어가 일반화한 것이라 한다. 다만 현대의 의식 마술 용어로서의 소환은 영어의 인보케이션 위 역어로서 정의된 것이며 전문적으로는 게임 등에서의 소환과는 다른 의의를 가진다. 소환 마술의 유의어 동의어의 강령술 강신술이 있다. 옛날에는 쇼와 초기에 사카이 키오시가 강령마술 을 저술해 마령 등을 호출하는 동서의 강령술 강신술을 소개했다. 쇼와 30년대에는 시부사와 타치이코가 흑마술의 수첩 중에서 항마의 방법 이라는 말을 이용했다. 일반적인 한국어에서는 소환 이라는 말은 지정의 일시 장소의 출두를 명한다 1등을 의미한다. 또 소환 이라고 쓰여지는 일이 있지만 이것은 파견하고 있던 사람을 귀환시킨다 의미이므로 호출한다 의 의미로 이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초환 이라는 한문어는 신란의 교육키노부증의 용례가 있어 정토진종에서 잘 사용되는 말이다. 일반적인 한국어에서는 소의 글자는 불러옴 위로부터 명예 부름 초의 글자는 초래함 위뜻에 이용되는 것이 많다. 권청 이라는 한문어는 불의 교화를 청해 바란다 라는 의미의 불교어이지만 고승을 초청해 맞이하는 것 새롭게 신불의 영혼을 옮겨 맞이해 모시는 것 법류에 대해 불존이 도장해 왕림하는 것을 청원한다는 용례도 있다. 현대의 게임이나 판타지 소설에서는 소환 방법을 전문으로 하는 마법사를 소환사로 부르는 일이 있다. 소환 방법을 실시했다고 여겨지는 동서고금의 역사상의 인물을 소환사로서 소개하는 서브컬처계의 서적도 존재한다. 마술사가 양피지의 적은 정령의 책 위그림 주로 한무리의 서양의 낡은 그림어오나 근대신비학의 체계에서 천사 악마 원소영혼 등 여러가지의 영적 존재를 호출하는 기법이 알려져 있다. 그러한 재기법을 소환, 소환 방법, 소환 마술 등이라고 부르는 일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악마 소환이라고도 한다. 황금의 새벽단의 개통의 마술 체계에서는 소환과 환기라는 타입이 다른 두 개의 마술 작업이 있다. 이 둘은 통속적인 서적에서는 소환 마술이라고 일괄로 되기도 하지만 본래는 의식마술이라는 관리안의 다른 기법이다. 그렇지만 일본에서 이 용어법은 주로 황금의 새벽 유파의 의식식 마술이나 그 파생인 알레이스터 크로울리게의 마술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이며 그 이외의 분야에서는 소환의 말만 이용되는 것이 많다. 일반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소환 마술, 소환 방법, 악마 소환 등의 말과 그 이미지는 영어로 кон주레이션 나 써모닝에 해당되어 어느 쪽이냐면 황금의 새벽계 마술로 말하는 환기 마술에 상당한다. 황금의 새벽계 마술의 전문가라도 반드시 엄밀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고 일반용으로 환기를 소환이라고 쓰고 있는 예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용어법과 전문분야에서의 용어법의 사이에 어긋남과 혼란을 볼 수 있다. 에드워드 캐리, 사망자의 영혼을 소환하는 그림 그리모어에 기록된 강영술에서는 황금의 새벽단 이후의 의식마술과는 달리 소환과 환기의 구별은 없다. 대상이 악령인지 천사인지를 불문하고 이보케이션가 아닌 인보케이션의 말이 이용되는 것이 많다. 중세 후기에는 강영술은 일반적으로 네크로만시 또는 니그로만시로 불렸다. 네크로만시의 원인은 사망자를 개입시킨 예언이며 공숙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중세의 저술가 등은 사망자가 부활할 리 없고 네크로만시에 나타나는 것은 망자의 행세를 한대문이라고도 생각했다. 중세 종교사의 연구자 리처드 키크에파에 의하면 그 연장으로 악령을 호출하는 것 전반을 네크로만시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니그로만시는 라틴어의 니거에 끌려간 호칭으로 자주 흑마술이라 번역되지만 중세에는 네크로만시의 동의어로서 구별 없이 이용되었다. 강영술에 대해 악령에 명령하는 것을 영어로 콘즈레이션, 에드저레이션 라고 한다. 모두 악마 지불의 의미에서도 이용되는 말이다. 라틴어의 동사 콘즈로, 에드즈로, 엑소치조는 대상의 영혼에 대해서 강청한다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었다. 엑소치조는 원래는 70인력이나 신약 성서에 용례가 있는 엄명한다, 맹세하게 한다 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에 유래하는 라틴어이며, 성직자가 실시하는 악마 지불에서나 엄명에 의해서 쫓아버린다 라는 의미로 이용된다. 리처드 키크의 판은 강영술의 악령 강제의 주문과 불마식의 불평을 비교 검토해, 중세의 용법에서는 악령을 호출하거나 쫓아버리려는 의도의 차이를 불문하고, 라틴어의 콘즈라티오와 엑소시즈머스는 호환성이 있는 용어였다고 논했다. 또, 14세기 이후의 불마식에서는 불마사가 악마에 헤쳐지지 않도록 홀린 사람을 고리 안에 두는 것이 행해진 것으로부터 강영술의 마법원에도 불마식의 응용이라는 면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어 불마식에서 악마를 명령에 의해서 쫓아버릴 수 있다면 호출에 명령할 수도 있다라는 발상은 민중의 사이에 퍼지고 있었다는 논자도 있다. 일찍이 하위의 성직계급의 하나의 불마사가 있어 이것에 서품된 것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불마를 실시할 기회가 있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아내는 길을 빗나가 악마를 호출하려는 사람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중세 후기에는 일정한 직업에 허탕쳐 교회의 통소를 받지 않고 강영술 등에 손을 댈 수도 있는 주록적 성직자층이 존재해 키크에파가 말하는 성직자의 지하세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강영술을 실시한 혐의로 고발된 사람 중에는 때로는 속인이나 여성도 있었지만 성직자가 많았다. 소환과 환기는 영어권에서도 때때로 혼동되지만 황금의 새벽단의 계보를 당기는 마술체계인 정도 명확하게 구별되는 기법이 되고 있다. 인복의 어원은 호소한다 를 의미하는 라틴어의 인복호이며 빈다 라는 의미도 포함한다. 이복의 어원은 호출한다 를 의미하는 라틴어의 이복호이다. 이것에 따라 소환과 환기에는 이하와 같은 방향성의 차이가 있다. 알레이스터 크로울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환기가 전방 또는 밖에 호출하는 것인데 비해 소환은 불러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마술의 두 부문의 본질적인 차이이다. 소환에서는 대우주가 의식으로 가득 차 넘친다. 환기에서는 대우주가 된 마술사가 소우주를 창조한다. 재구는 신을 원환의 안에 소환해 영혼을 삼각형의 안에 환기하는 것이다. 덧붙여 이 소환과 환기라는 말은 국서 간행회의 번역 마술서를 편집한 조 마츠켄과 번역자 등의 회의에서 역어로서 정해진 것이라고 한다. 소환과 강력라는 예도 있다. 소환 마술은 신격의 청원에 그 힘을 스스로의 안에 불러내려 그리고 일시적으로 자신이 신이 탈 것화하는 것을 도모하는 마술 작업이다. 요컨대 자신이 신과 일체화한다. 혹은 자신에게 신을 빙의시키는 기법이다. 알레이스터 크로울리는 그 방법을 빌면서 너 자신을 타오르게 하라 빈번히 소환하라 위어에 요약했다. 수호천사의 소환은 마술사가 목표로 하는 것의 하나이다. 마술학원 ios의 주최자 학습주임인 추단면은 소환에는 청원 소환과 빙의 소환의 두 종류의 방법이 있다고 지적한다. 빙의 소환은 알레이스터 크로울리가 정의하듯이 방법자와 소환 대상이 융합하는 소환 작업이며 잔해 업이라고도 한다. 이에 비해 청원 소환은 방법자와 소환 대상이 불리한 채로 행해지는 소환이다. 고에티아의 마법원과 삼각형 환기 마술은 영혼에 대해서 마술사의 외부의 특정의 영역에 나타나도록 명령해 나타난 영혼을 마술사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마술 작업이다. 소환을 잔해 업이라고 하는 데 대해 환기를 검해 업이라고 한다. 인공정령의 창조는 이 변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근세에 그리 모어 고에티아에 근거한 마술 작업은 전형적인 환기 마술이다. 마술사는 땅에 그린 마법원의 안에 몸을 두어 원회에 배치된 마법 삼각안의 대몬을 호출한다. 불려간 영혼은 뉴테크리스트교의 신의 의광을 빌린 마술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간행되고 있는 고에티아에 첨부된 도판에서는 삼각형 안에 원이 그려져 있지만 이것은 마법 거울이라고도 해석되어 마법 거울을 스크라잉의 창으로서 이용하는 것은 자주 있는 방법이다. 마법원은 마술사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지만 물리적으로 그릴 필요는 없고 충분히 익숙한 입춘 전날 밤 볶은 콩을 뿌려 악의식에서 사종 내리로 하는 의견도 있다. 전승에서는 향의 연기나 동물의 피 등에 의해서 호출한 영혼을 물질화시켜 눈에 보이도록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현대로는 이러한 일은 불필요하고 영혼의 출현의 표시로서는 환시나 분위기의 변화로 충분히 말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